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선보이는 골드시니어 페이퍼플레이입니다. 페이퍼플레이의 골드시니어는 주부와 시니어를 대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으며 활동적이고 의욕이 넘치는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오늘 만들 작품은 예쁜 수고꽃다발이에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들어가는 준비물은 15cm 한지와 15cm 망사, 7cm 골지 3장, 나뭇잎 조화, 꽃씨, 꽃철사, 막근이 필요합니다. 수국부터 접어 볼게요. 7cm 골지를 내 앞에 놓으시구요. 세모 한번 접을게요. 펼쳐서 반대편 세모 한번 더 펼쳐주시구요. 이번엔 뒤집어서 뒤집어서는 네모 접을게요. 네모 한번 펼쳐서 살짝 회전, 네모 한번 더 이렇게 해서 살짝 들어서 그대로 눌러주세요. 이렇게 되면 네모 주머니가 하나 둘 생기는 사각 주머니 접기가 완성됐어요. 내려놓으시구요. 중심선을 향해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뒤집어서 같은 방법으로 접을게요. 왼쪽, 왼쪽 아래쪽 끝선이 이 끝선의 각에 반을 접어주세요. 살짝 들어서 위쪽을 펴주시면 양쪽에 솟아나와 있는 아이가 있죠. 손을 넣어서 살짝 눌러주세요. 네모가 하나 둘 셋 네개가 있는 수국이 완성됐어요. 저는 윗부분을 가위로 살짝 잘라줄게요. 보이시지요? 꽃철사를 준비해주세요. 반을 살짝 접어서 꽃씨 두개를 꽃철사 가운데 끼울게요. 반을 접어서 끝을 살짝 돌려주시구요. 끝까지 돌돌돌돌돌돌 꽃철사를 돌려주세요. 수국을 살짝 들어서 가운데에 꽃씨를 끼울게요. 끝까지 쭉 끼워주시면 꽃씨를 품은 수국이 완성되었어요. 한 송이 더 접고 또 한 송이에서 새송이를 준비해주세요. 만들어 놓은 수국을 꽃다발로 감싸 볼게요. 망사를 먼저 준비해주시고요. 그 위에 한지를 올릴 건데 저는 이렇게 잔잔한 나뭇잎결무늬가 있는 한지를 선택했어요. 뒤집어서 위에 올려놔주시고요. 그 위에 조화를 올려주시고 수국 새송이를 올려줍니다. 아랫부분부터 감싸서 이렇게 왼쪽 오른쪽 감싸주시고요. 막근으로 가운데를 한번 슬쩍 묶어줄게요. 이렇게 리본으로 한번 묶어주시면 예쁜 수국 꽃다발이 완성됐어요. 꽃다발 뒷면에 보시는 것처럼 자석을 붙여서 냉장고에 붙여도 화사하고 예쁘고요. 저는 코사지 핀때도 한번 뒤에 이렇게 붙여봤어요. 다가오는 5월 고마운 분들 가슴에 달아드리면 어떨까요? 직접 만든 핸드메이드 꽃다발이라서 의미도 있고 받는 분도 부담스럽지 않아서 좋을 것 같아요. 수국 꽃다발 어떠셨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